스피커가 없어요? 스피커가 없어요? 스피커를 좀 구해달라 그랬는데 못 구한다고 해서 헤드폰으로 BPM 좀 늘어난 건가요? 어? BPM이 좀 느려졌네 레컬? 그냥 원래 레컬 땡기고 싶어 땡기고 싶어 땡기고 싶다면 한 번만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노래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돼 괜히 저같은 사람이 어설프게 프로듀싱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땡길래? 조금만 땡기면 좋지 않을까요? 앞부분 같은 게 조금 느러지게 들리지 네 살짝 급한 거 같은데 1.5 1.5 오케이 잠시만 1로 한 번만 해봐 1이요 이게 밥은 맞는 거 같은데 저도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이걸 넣어 있습니다 딜레이가 조금 네 죄송합니다 많이 까다롭죠 이 밤이 지나면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것 같아 잘다 어 좋았어 앞에만 혹시 좀 더 어디? 씹어도 될까요? 내 눈을 감으면 더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내 눈을 감으면 어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희망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다 내 눈을 감으며 또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은데? 열어서 들어볼게 이 밤이 지나면 난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 이 밤이 지나면 나 홀로 남을까 봐 두려워 감정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감정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고그름상 해보고 빼는 건 어떨까요? 더 내저하게 해볼게 더 내저하게 해볼게 이 타이밍이 조금 빠른 것 같지 않나요? 이게 좀 밀었어 이 타이밍이 찬송 이거 맞는데 박이? 별별 이거 맞습니다 맞아 천사였어요 이거 이거를 돌 돌 이렇게 해보자 돌 돌 나 더 괜찮아? 괜찮은 거 같아. 끝 처리가 을까만 다시 해도 될까요? 다시 볼 순 없을까 이렇게 저희 첫 자작곡 녹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슬프게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